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치해주는거 있죠? 자 여기에 반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위에 보니까 알파벳이 둘만 이라고 있고 인행 이라고 같이 자 요거는 모금이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알파벳이 켄이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한별이 아직 알파벳이 잘 모르니까 들어가서 이걸로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한번 여기 대문자가 풀문자고 손문자는 자동적이라고 전체는 대문자 손문자 적힌거야 어느거부터 할래? 대문자고 할래? 대문자 여기 봤어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거 학습기관이라고 하면 전체로 바꿔주면 A부터 Z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장비 학습을 시작하는데 내 이름은 뭐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맞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리고 이는 뭐일까? 들어볼까? R 뭐래? R 자 일단 순서대로 구조하자 순서대로 그는 A A 맞았네 이는 이는 B 맞았네 이 이 이 이 그리고 맞았네 이 이 이 이 이 어 이 네 네 선생님 선생님 어 지금 바로 지 만나보자 맞았네 이 이 아 아 아 아 아 으 에 으 으 으 으 으 그치? 그리고 에이 에이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얘는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는게 좋아 원래는 원래는 요렇게 쓰는게 좋아 요렇게 그냥 지금 요렇게 돼있지 근데 이거보다는 요렇게 쓰는게 좋아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아이 알겠죠? 아이 자 그거를 이제 익힐건데 자 선생님이랑 오늘 그러면은 집에가서 공부할건 요거야 선생님이랑 해보자 자 이건 뭐였더라 아이 얘는 뭐였더라 그렇지 맞았어 별표 없어진다 쥐 그 다음 얘는 오 맞았어 이 그 다음 얘는 그렇지 말이 아는데 s 그 다음 그렇지 c 그 다음 얘는 오우 u 잘하네 u 그렇지 w w w 얘는 이런 애들 이렇게 별표하면 되는거야 자 판매들이 집에서 할때도 별표하고 들어보자 r 뭐래 r r r m 뭐래 m 그 다음 o o o 그렇지 y y y j j j j j j k p b b b b m d d 뭐래 d d 그치 선별이 이제 이 화면이 알파벨 모를 수 있어 이제 익히면 되는거야 d d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익힌거 바로바로 i 뭐래 i 나중에 작은 글자 배우는데 작은 글자 l 도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 쓰기 연습할때는 요렇게 이게 i 고 이거는 작은 글자 l 이야 근데 요렇게 생긴게 요거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대문자 하고 있을 때 요렇게 생긴건 요거하고 똑같은 i 야 i i 다음 x x 다음이야 p 뭐래 p p 다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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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q q t t t t t t t t t 뭐라고? K 얘는 뭐였고? Q 그렇지 얘는 K K 음 Q F F F 음 P P 뭐라고요? P 음 I I I I 음 맞았어 D D D D 갈코리처럼 생긴 J J J J J M M M M M R R R R R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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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